승자를 공개합니다.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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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배치 칼란 칼란 떴면 과연 자 그렇다면 과연 K-LOVE 가는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결과 공개합니다! 과연 상승에 도전을 하실 수 있을지 성공하실 수 있을지? 방대한씨도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구요 자 그렇다면 심사위원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연 카레씨의 3연승인지 방대한씨 시조세의 다시 우승을 거울 수 있을지 승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틸 카렌 자 과연 카렌씨와 소유씨 중 과연 심사위원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가자는 누굴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이냐 아니면 백성공주같은 드레스냐 승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승자는 승자는 승자위원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가자는 누구인지 승자는 승자는 nausea 아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이 좀 영역 했는데요 자 그래도 승자를 확인해 보러겠죠 과연 승자는 누구인지 카렌씨 승자를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드디어 심사위원분들이 드디어 심사위원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드디어 심사위원분들 정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가리씨와 불고루씨 중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녀는 무엇일까요? 승전을 공격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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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자 무대 아래로 같이 내려와 주시면 바로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후 2021 대한민국 이주민가여제 싱어스타 최종 파이널 승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씩 지켜봐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심사위원분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 지금 선택을 완료하셨구요 순세가 누가되든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픔 2021 대한민국 이주민가여제 싱어스타 최종 파이널 심지어 공격 최종 최종 대한민국 이준 최종 카렌 최종 카렌 최종 이제 다른 프로젝트 회와 함께 돌아다녀요 다닙니다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1 많 pennsylvania 리뷰잉관의 싱어스타 우승자 김칸이시입니다 큰 가슴 exhale 이번 대회에 오늘 사실 코로나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왕궁의 왕을 가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뗄 Eagle 근데요 우리 키스칼린씨 정말 좋아하시죠? 2019년 이주빈가알제에서 장녀상을 받고 지난해 무려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필리핀의 소 칼리스입니다 이웃의 노래 대사와서 내일 노래 불리보고 싶은 김딴희입니다 나를 안아줘요 미국 박사차부터 창천 언니랑 같이 밴드를 했어요 필리핀 테레비도 있나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내 두 모습처럼 내가 노래하고 싶은 노래는 하는 사람에게 다 희망이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Go Karen 잘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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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곰 날 안아줄래요 특별히 사랑한 나무 속 질게요 믿음께 뭘 느끼리 싫은 때 미워졌었네요 다시 끝에 살아나도 널 좀 이뻐요 또다시 혼자 있게 되어 만져버리지 않아요 이젠 익숙한 밤 너 이제 올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 때 보이지 않아요 아 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아멘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